랩! 랩! 으악! 에어여! 으아! 으아! 뒤져라! 으아! 바보!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점놀 도됨 으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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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귀었네 귀염둥이 미용까지는 줘도 됨 으흐흠 자 이제부터 팀원 약간 멘탈 케어 해주고 태오큠 도저히 막을 수 없습니다 전파는 시가 뭐 한 두명이겠니? 천룡 맞추면 만원 어떻게... 천룡 맞추면 만원? 도전 천룡은 땅용일거야 땅용 땅용 아 모데카이자... 아 모데카이자는 안되는데 아 장군이 할까? 아 피오라는 나.. 겨뤄볼만한 상대! 아우 영훈아! 오랜만에 승리시 5만원 갑니다. 도전! 오랜만에 승리시 5만원? 완전 도전이야 완전 킥! 완전 도전 완전 도전! 뭐야? 아 개씨발! 아 진짜 미치겠네.. 아니.. 아 일라오야.. 아 이런 분신술 진짜 좆네 열받네 진짜! 아 나 진짜 개 어이없냐.. 무슨 모데카이 그거 정글이야.. 땅용 아니었어. 미니언들이 산석이었습니다. 선용 땅용 맞추셨네요 땅용인걸로 하죠. 나만 오랬~~~ 아휴 이런 천사들이 있어가지고 내가 산다 진짜! 자! 이거나 드셔. 도전 헬로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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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와유 구려지기 이게 다 내가 적 정글을 빼놨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 말이야 대체 왜 안 먹어지는 거야 왜 아 그니까 제사 앞에서 무슨 저런 제디야 미드웠네 제사는 니커야 진짜 혼자 남았구나 아무 일도 없었다 난 물러서지 않아 내 말이 휴방 가기 전에 빨리 끝내야 되는데 말파가 그냥 들어놓기만 하네 아 들어놓기 말파 재미없어요 진짜 아시발데 왜 여기있어 아우 저 새끼 저 말파만 없어서도 아니 쫄플 해야 돼 이거는 괜히 갖다가 죽어주는 것보단 쫄플이 나아 죽어주는 것보단 쫄플이 나아 죽어주는 것보다 이건 심파자만 나오면 다 안 돼 쫄플은 괜찮지만 들어놓는 말파는 싫으신가요? 와 정말 싫어 완전 싫어 짱 싫어 어서 공을 쓰고 싶지 않아? 공을 쓰고 싶지 않아? 공을 쓰고 싶지 않아? 공을 쓰고 싶지 않아 평소 공격힘 괜히 가주면 안 돼 괜히 가면은 채팅창에서 물이 올라온 다음에 피었는데 왜 들어간? 이런 게 나오거든요 차라리 나는 포고를 먹는 게 내 선택지에서는 오히려 더 맞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걸 두 번 먹으면 킬 먹은 거야 사실상? 뒤져라! 바보 점널도 뱀 귀엽네 귀염둥이 이용까지는 줘도 됨 자 이쯤에서 팀원 약간 멘탈 케어해주고 네 싸가 적는 새끼 아 진짜 무블랑 아 진짜 무블랑 진실의 방으로 분노 방송 H2 도 courage 투하 모 tri 플라임 이제 간다 나 라틱 살 탁 승리 아 너무 쎄하다 아 진짜 뭐 이런 걸 골라 진짜 아 저 미드 제일이년 저거 아 저 쌍련 저거 아니 대체 누가 항복 투표 이걸 왜 없앤 거야? 아니 너무 봐주고 있어 아주 그냥 어떤 놈이 못하는 놈이 저렇게 쳤는지 그 봐줄 필요가 있는데 왜 저렇게까지 무리를 하는 거지 저희 애플은? 맨날 쳐 당하고 저게 되었습니다 알았어요 봐주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모델이 센 이유는 6킬이나 먹었기 때문이죠 멀파는 싱글건 게임 얼마나 재밌을까 아니야 긍정적으로 생각해 아 저 시 아 왜 안 터지냐고 아 왜 안 터지냐고 알겠어 알겠어 왜 하느님 아버님 부처님 알라트님 아니 하느님 아 아 아니 아 헬로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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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와 Yu 진실의 방으로 아 아 아 다굴빵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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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싸우지마 안돼 도웅이 하세! 도웅이 하세! 아줌몰라 금전적인 마인드 맞아 금전적인 마인드 또 자금 나 또! 아 노린다 아 장 빨리 박아버릴거야 잘 along 도움라 도움라 ! ! ! ! ? . ? ? ! ! ? ? 이거 선체 파괴자 가버릴까? 우직하게 질문하면서 가버리기 답정러라는 사실 결국에 얘네들도 운영에 안 휘둘리려면 피오라를 봐야 될 수밖에 없어 이런 막중한 임무 별로 그렇게 좋진 않은데 말이야 아 왜 공격을 안 해 어차피 파괴 어차피 파괴 어차피 파괴 야 녹터 뭐해 나 계속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다 아무래도 이 나의 흔들기를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 나는 탑신병장 스플릿밖에 안 하지요 근데 지금은 그럴 수밖에 없지요 왜냐면 이게 지금 우리 팀을 승리로 이끄는 비결이니까요 쩝 도착한 도착 보컬 도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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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야 돼. 아니 어떻게 스플릿한 나한테보다도 딜이 안 나오는 건데 이 미친 새끼들이 진짜. 근데 이건 진짜 여러분들 너무 심하지 않아요? 아니 내가 스플릿만 했는데 어떻게 딜량이 나보다 안 나오냐고. 너무 진짜 미친. 아니 왜 이런 씨X. 아니 왜 우리 팀은 맨날 얼랭 두 명인데 저 저는 플래티넘 사냐고. 뭐. 플래스아 플래스아 골일 골일인데 씨X 이걸로 어떻게 이기라는 거야. 그래도 수아 이번에 골드 상대 플래티넘 4 상대로 잘 싸웠어. 무라야 롤은 이렇게 하는 거란다 그. 어떻게 해서도 좋걸. 발차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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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정상. 발차기. 발차기. 한글자막 by 한효주